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다산정약용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다산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실학자, 저술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이자 공학자입니다. 이런 폭넓은 학문적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실천으로 반만년 빛나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현인 중에 한 분으로 늘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다산정약용 선생께서 후세 사람들을 위해 50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재이자 혁신가이자 철학자인 다산정약용 선생의 인생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인의 말씀을 기울여 보시자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다산정약용도 뜯어말린 50 이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주변 말에 흔들린다. 나이 마흔에 이르게 되면 온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 50, 6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달코한 말에 흔들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50, 60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웬만한 지위에 오를 정도로 성과를 낸 나이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인생 후반전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하는 시점에서 친구나 동료들과 비교를 통해 이뤄놓은 것이 적다고 생각되면 인생의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은 교만해져서 또 뒤처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급해져서 주변에서 하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그리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면 달은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부터 챙겨봐야 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헛된 욕망 때문에 고생하며 모은 재산 다 털리고 노후를 힘겹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산 청약용도 뜯어말린 50 이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두 번째, 지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란 대의를 뜻하는 것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아래란 눈앞의 이익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전 없이 퇴부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5, 60대가 되어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돈 많이 번다는 구실로 가정에 소홀했던 결과가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 큰 자녀들과 서먹서먹해 할 얘기도 없고 배우자와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부부가 흔하디 흔합니다. 이런 관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난 잘못을 똑같이 다시 한번 저지르는 일과 같습니다. 엉클어진 관계를 푸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겠죠.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제 와서 뭐 더 유별나게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귀찮아 내팽겨두면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고생만 더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잘못을 바로잡는데 적당한 나이 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바로잡기 위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엉클어진 가족들과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거리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 늘어놓으면서 항변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 잘못이다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또 피가 또 왜 물보다 진하겠습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묵은 감정들이 눈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얽힌 가족관계를 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와 만서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안한 가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으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안이 전쟁터인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산 청약형도 뜯어말린 50 이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세 번째, 마지막 외모와 내면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산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핑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말뜻이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연애할 것도 아닌데 이 나이에 무슨 외모를 꾸미냐며 외모 관리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도 잘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체형은 보기 싫게 변해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기도 합니다. 다산 청약형 선생께서는 내면과 외면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는 노노의 문구를 이용해서 마음 수양과 함께 외모도 잘 가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어 보셨겠지만 50대부터는 노화가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생 후반전이 평안해지려면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50 이후 인생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을 저도 제 자신에게 가끔 물어보게 됩니다. 제대로 인생을 사는지 궁금해질 때 다산 정약형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다산 정약형 선생께서는 50 이후 첫 번째, 헛된 욕망으로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지난 잘못들을 고쳐 매일매일 더 나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 내면과 외모 모두 조화롭게 가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